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한마디 하고 네 좋습니다 가려 가고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추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갈까요 아 아 오늘은 독일 말이에요 오늘은 독일 말인데 보스티아 빈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? 카리로 갑니다.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? 롱마로입니다. 여러분들 유럽을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유럽여행을 우리와 같이 하는 것들 보겠습니다. 저는 독일, 오스트리아를 그 다음에 이게 중국하고 연결돼서 중국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광고기하게 목이 연습돼 열심히 해서 갔어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자동으로 가고 계신데요.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자동으로 가고 계신데요. 하지만, 이곳에서 자동으로 가고 계신데요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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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